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코코 패턴 중고선을 맡고 있는 코콕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중고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가지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 그 뜻과 역할도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문장 맨 끝에 팍팍팍만 갖다 붙였더니 뭐뭐해요, 뭐뭐하자, 뭐뭐합시다와 같은 의미의 청약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해봤죠. 이처럼 글자 하나하나를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이 되는 중고의 퍼즐 특징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 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 9강 판단편에 대해 다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다, 한글 발음 위에다, 성지 표시하면서 역할항 느리듯이 읽어보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뭐뭐이다, 또는 예스를 의미합니다. 시, 시. 자, 만약 뭐뭐시 아니다, 노로 말하고 싶다면 부시, 부시. 여기서 잠깐 원래 부는 사성 글자이지만 사성 글자 앞에서 몇 성으로? 그렇죠. 부, 부 이렇게 이성으로 변한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네요. 사람인자 쓰시면서 른, 른. 자, 자음과 만나는 알파벳 이는 어떻게 발음한다? 으어로 발음하기 때문에 른 이렇게 읽지 않고 른 이렇게 읽어준다.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응용해서요. 중국 사람이라고 읽었다면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쫑고아른, 쫑고아른. 성조 표시했더니요. 일성, 이성, 일성. 길게 이어주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근데 뒤에 두 개가 똑같네요. 짧고 길게, 짧고 길게. 그래서 쫑고아른. 이러한 느낌 꼭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사람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항고아른, 항고아른. 성조 표시했더니요. 이성, 이성, 이성.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성조가 여러 개 왔을 때 똑같네요. 어떻게? 짧고 짧고 길게. 마지막만 길게. 그래서 어떻게 읽어라? 항고아른, 항고아른. 이 느낌 꼭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쇄성, 쇄성. 이성, 경성이네요. 올라가서 잡아주고, 올라가서 잡아주고. 쇄성. 이렇게 손으로, 몸으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첫째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라오, 따. 라오, 따. 삼성, 사성. 쭉 내려왔다. 딱 찍어주는. 자, 삼성 뒤에 다른 성조가 왔다. 무조건 내려오기만. 어떤 느낌? 반삼성 배우셨죠? 그래서 라오, 따. 라오, 따. 이 느낌 살려 보시고요. 원래 우리말 한자, 클 대자인 따라는 단어는요. 크다 라는 크기어감도 있지만, 나이가 많다 라는 나이 표현에도 쓰일 수 있음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 한자, 늙을 노자인 라오란 단어 역시요. 늙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학년을 나타낼 때 앞에다 붙여주는 단어임을 알아두시면 이해하면서 단어를 쉽게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막내란 단어 볼게요. 라오, 야오. 라오, 야오. 삼성, 일성 쭉 내려왔다. 올라가서 이어지는 라오, 야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뒤에 다른 성조가 왔다. 무조건 내려오기만. 반삼성, 이 느낌을 꼭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와 막내를 배웠다면 둘째를 뭐라고 할까요? 고민되시죠?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숫자를 딱딱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둘째란 단어는 라오, 알, 라오, 알, 이를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럼 셋째는 라오, 산, 라오, 산, 숫자 3을 갖다 붙이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가까이 있는 이, 이것, 한글자 저, 두 글자 저거, 멀리 있는 저, 저것, 또는 그, 그것, 한글자 나, 두 글자 나거 같이 외워 보시고요. 누구란 단어를 보입니다. 우리말 한자 누구 숫자네요. 쉐잇, 쉐잇. 자, 여기다가요. 누구누구의 것, 뭐뭐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땐 명사 뒤에 더, 더, 덜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소유대명사라는 말 쓰는데요. 내 거라는 말을 워, 더, 당신 거라는 말을 니, 더. 그 사람 거라는 말 어떻게 말할까요? 다, 더. 응용해서 누구 거? 아까 단어를 갖다 붙이면 쉐잇, 쉐잇,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무료라는 단어를 뜯어봤더니 면하다, 비용, 뭐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비용을 면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볼게요. 미안, 페이더, 미안, 페이더,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면서 해보시고요. 무료가 있다면 유료가 있겠죠? 유료한테도 뜯어봤더니 받다, 비용, 뭐뭐한 것, 비용을 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서 쇼, 페이더, 쇼, 페이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뭐한 것이란 말은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더, 더, 더를 갖다 붙여서 명사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쁜 거라고 말하고 싶을 땐 보기 좋은 것, 이렇게 이해해서 하, 칸, 더, 하, 칸, 더. 응용해서요. 맛있는 것, 말하고 싶을 땐 먹기 좋은 것, 어떻게 해? 하, 어, 칠, 더. 하, 어, 칠, 더.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중국어의 기본 어수는요. 주어, 수러, 목적어 구조임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석할 때도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쭉쭉쭉. 어떻게? 쭉쭉쭉 직독짓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중국어에서 시 라는 단어는요. 뭐, 뭐, 이다란 뜻으로 쓰이면서 뒤에는 반드시 명사성 목적을 수반합니다. 이 주요 표현으로는요. 첫 번째, A, 시, B, A는 B라는 패턴과 부정의 패턴이죠. A, 부, 시, B, A는 B가 아니다라는 패턴과 또는 A, 시, B, 마, A는 B입니까? 말을 갖다 붙이는 의문 형태를 정리해 두시면 그 자리에 단어만 딱딱 갖다 키면 많고 다양한 문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중간을 배우니까 어떻다? 쉽다.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패턴 다시 한 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장 맨 끝에 마 음음문 수라 앞에 뿌 부정문 긍정 부정 정반 음음문 뿌 동사 현재 부정 매일 동사 과거 부정 문장 맨 끝에 넣어 과거 동사 빼어 문장 끝에 넣어 곧 뭐뭐할까라 미래 그리고 문장 맨 끝에 파 바만 갖다 붙였더니 뭐뭐해요 뭐뭐하자 뭐뭐합시다 같은 의미의 청유의 표현이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 번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말로요. A는 B입니다. 또는 A는 B가 아닙니다. 또는 A는 B입니다. 또는 A는 B입니다. 같은 긍정 부정 의문의 표현을 한 번에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중국 사람입니다. 라는 긍정의 표현은요. 그는 뭐뭐이다 중국 사람 이렇게 말하겠죠. 만약 부정의 패턴을 만들고 싶어요. 그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땐 그는 뭐뭐시 아니다. 중국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요. 그는 중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는 뭐뭐이다 중국 사람 까까 까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시, 종, 고, 랜, 마 다, 시, 종, 고, 랜, 마 그렇죠? 자, 이어서 똥용해 볼게요. 그녀는 첫째입니다.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뭐뭐이다 첫째라는 긍정의 패턴 타, 시, 랏, 다 타, 시, 랏, 다 자, 이 문장을 배웠다면요. 그녀는 첫째가 아닙니다. 부정의 패턴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녀는 뭐뭐이 아니다 첫째라는 패턴으로 타, 부, 시, 랏, 다 타, 부, 시, 랏, 다 부, 시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녀는 첫째입니까? 까까까까 그녀는 뭐뭐이다 첫째 까 라는 구조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타, 시, 랏, 다, 마 타, 시, 랏, 다, 마 이렇게 긍정, 부정 음은 딱 정리해보지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것은 당신 겁니다라는 문장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뭐뭐이다 당신의 것 이러한 구조로 자, 시, 니, 다 자, 시, 니, 다 이렇게 긍정을 배웠다면 부정을 만들어보세요.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만든다면 이것은 뭐뭐이 아니다 당신의 것 이러한 구조로 자, 부, 시, 니, 다 자, 부, 시, 니, 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당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끝에다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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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까 이것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자, 시, 니, 다, 마 자, 시, 니, 다, 마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형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간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고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홀수번은 수업 시간에 짝수번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교재의 답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라는 문장이네요. 첫 번째, 당신은 뭐뭐이란 패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니, 시, 주르륵 니, 시, 주르륵 여기다가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다 말하고 싶을 땐 주르륵 자리에요. 한국 사람만 딱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어떻게? 니, 시, 한국어른 니, 시, 한국어른 자, 그럼 여기다가요.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까까? 아까 긍정의 표현에다 끝에다가 마, 마, 마 마 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니, 시, 한국어른 마 니, 시, 한국어른 마 그렇죠.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는 막내입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뭐뭐이란 패턴 만들어 볼게요. 다, 실, 주르륵 다, 실, 주르륵 여기 주르륵 자리에 단어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이어서 그는 막내이다. 막내라는 단어 주르륵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다, 실, 랄, 야오 다, 실, 랄, 야오 이와 같은 긍정의 표현에다가요. 그는 막내입니까? 까까까? 문장 맨 끝에 마만 딱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어떻게? 다, 실, 랄, 야오 마 다, 실, 랄, 야오 마 그렇죠. 잘한다.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겁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것은 뭐뭐이란 패턴 만들어 봐야겠죠? 저, 실, 주르륵 저, 실, 주르륵 그럼 이 주르륵 자리에다 누구꺼라는 단어인데요. 누구꺼? 쉐이더 쉐이더 그래서 이것은 누구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두 개는 딱 합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실, 쉐이더 저, 실, 쉐이더 여기서 잠깐 자,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 문 의문사 의문 문이라 그럽니다. 이와 같은 의문사 의문 문에서는요. 문장 맨 끝에 막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저, 실, 쉐이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것은 그 사람 것이 아닌가요? 라는 문장이네요. 우선 저것은 뭐뭣이 아니다 패턴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부, 쉐, 주르륵 나, 부, 쉐, 주르륵 그래서 저것은 그 사람 것이 아니다 그 사람 거 이것만 딱 갖다 붙여 볼게요. 나, 부, 쉐, 타, 더 나, 부, 쉐, 타, 더 요와 같은 부정의 표현에다가요. 저것은 그 사람 것이 아닌가요? 말을 갖다 붙이게 되면 부정 의문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 나, 부, 쉐, 타, 더, 마. 나, 부, 쉐, 타, 더, 마. 이렇게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콕콕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외국 공부의 지름길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자, 중고의 기본 어순 주어, 술어, 목적어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쭉쭉쭉. 처음부터 어떻게? 쭉쭉쭉.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쉐, 요 단어는 뭐, 뭐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뒤에는 반드시 명사성 목적을 수발하는데요. 그 주어 패턴으로는 A, 쉐, B, A는 B다. 라는 긍정과 A, 부, 쉐, B, A는 B가 이난 부정과 A, 쉐, B, 마 A는 B입니까 의문의 형태를 딱딱 정리해 주시면 많고 다양한 문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 안녕! 안녕! 안녕!